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5.18 헬기 사격 여부가 쟁점인 전두환 광주 재판이 내일 속게 됩니다. 전두환 씨가 법정에 나오지는 않은 가운데 헬기 사격과 관련한 핵심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광주 재판이 내일 오후 열립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해 전일 빌딩의 총탄 자국을 감정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동환 총기안전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김 실장은 지난 2017년 전두환 회고록이 나오기 전부터 전일 빌딩을 조사해 10층에 있는 탄흔 170여 개가 헬기 사격으로 인한 것임을 공식화한 인물입니다. 두세 사람이 총을 쏘게 되면 부채살 모양으로 입증한 형태로는 안 나오겠죠. 쏘는 바깥에 따라서 이렇게 겹칠 수도 있고 그런 정황으로 봐서는 헬기에서 아마 창문에 거치된 기관총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전두환 측은 1980년 5.18이 일어난 열흘 동안 단 한 발에 헬기 사격도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재판에서 어떤 신문을 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전 씨는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함에 따라 내일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광주지법에 출석했을 당시 전 씨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헬기 사격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전 씨 측이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재판이 앞으로 한 차례씩 더 열리면 이르면 오는 7월쯤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